자! 시골 하나! 아 4개! 4개 맞춰서 4개! 박정현! 네! 빨리! 가을에! 이건 며느리도 안 줘! 전어! 그렇지! 그럼 뭐라 해야 되지? 느끼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그 뭐야? 그 뱀, 뱀 종류인데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자, 에이, 누구렁이. 그렇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거 뭐야?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모르는 통과, 약간 모르는 통과. 아, 1, 2, 3, 4. 그렇지, 그 다음에. 그리고 밤인데 이렇게 겨울에 먹는. 밤인데 겨울? 몰라, 통과하자, 통과. 통과, 이게 뭐야? 4군자가 뭐죠? 4군자. 그 뭐야? 4대 비극. 4대 비극. 그렇죠, 그렇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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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할 수 있어. 어, 지금 어이, 시그시그 들어간다. 저 뭐 역팔고 하는 사람들. 박세리? 그렇지. 그 뭐야, 땡땡땡 집안이라고 막 하잖아. 되게 막. 홍가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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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이거 저 마시는 건데. 얼마 전에 영화에서 저거 너무 선전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시는 거. 헛개수? 헛크, 헛개, 차. 아이씨. 헛개나무. 그렇지. 아이씨. 아이씨. 자, 오래 사시라고. 장수. 아니. 만수무강. 아이씨.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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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여기 간만에 있겠어. 무건수행. 뜨는 거. 공중부양.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남산부, 남산부. 남산부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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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국화 대나무. 알어, 알어, 알어. 국화 대나무가 뭐냐? 이렇게해서 내가 4군자라고. 알어, 알어. 아싸. 난 누굽니까. 막현동. 가겠습니다. 시작. 사탕 같은 건데 좀 더 좀 더 씹어 먹어. 달달해. 곰 모양도 있고 지렁이 모양도 있어, 한 번 좋아하는 거. 줄리! 우리가 언제 원래 달팽이 찾다가 뭘 찾았어? 어, 뭐 찾았더라? 우리 집 앞에! 지렁이 지렁이! 11 더하기 4는? 15! 빨리 빨리! 여기 피가 안에 들어있어. 살 안에. 살 안에. 막 어른들 손에 이게 보여. 핏줄 핏줄! 뽀뽀! 몰라, 통과! 몰라, 통과! 통과! 골뚝을 통과하는군요. 아, 1층에 아파트 있는 거 뭐지? 아저씨들 있는지? 이거 뭐라 그래? 우리 집 들어갈 때 1층에 아저씨 있는 데가 뭐라 그래? 정비실? 그렇죠! 어, 네모 말고 동그림이 말고? 세모! 그렇죠. 동그림이? 오케이, 오케이. 잘하네. 어, 뭐 고칠 때 이렇게 돌리는 거 뭐지? 왔다 왔다. 아, 몰라. 통과! 아, 통과했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시간 안 돼가고 갈지를 몰고 막 미끄럼틀 타고 계단을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는데 무리타! 자! 동시에 가셨습니다! 여덟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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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시에 갖다 댔어요 자! 이가요! 예! 점수 왜 1등이야? 여덟개요! 10개로 날려버릴게요 그래도 골라야 돼 1위 후보 자! 가겠습니다! 시작! 너 이렇게 살 뺀다고 집에서 뭐 하지? 플러워프? 마이크? 몸 유연하게 하는 거 요가! 마이크! 아 엄마 꽃 모양도 있고 깨잎도 있고 옛날 전통 과자 같은 거 화과자? 아플 때 먹는 거 약? 어! 그거 뒤에 뭐 약과!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걸 하면 되잖아 아 이게 꿀의 종류인데 무슨 꿀? 꽃 이름이 안 돼 아카시아? 맞다! 원래 다녀요? 아카시아 꼬르노네요 아 엄마 내가 옛날에 치마 입고 김국진 아저씨한테 뭐 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잖아 아 잠시만요 정홍원 아 그 뭐지 뭘랬을까요? 어... 엄마 맨 마지막 호신술! 그렇다! 너무 잘 먹었어요 나는 정말 잘 먹었어요 어... 아플 때 미리 가서...